아유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냅다월이 맞았구요 역시 이란 안녕하십니까 용연검도관 정은혜 사범입니다 지금 바로 호흡 커플의 김호구님과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아 첫 번째 머리 눈 나왔구요 두 번째 머리 제 머리이긴 한데 사실 맘에 들지 않아요 제가 손을 잠깐 들었자 치는 습관이 있어서 이 머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코드니스 앙 좋구요 아유 맞았습니다 시원하게 냅다월이 맞았구요 역시 이란 방금 허리 또 위험했어요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요 머리 자 삼색중 이 방금 빼너리는 제가 사실 받아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점수가 됐네요 이 머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있는 머리입니다 살짝 자부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, 보이시죠? 꼭 칩니다 계속 칩니다 자신있거든요 자, 탐색전 코드사인 사실 이때부터 조금 지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탐색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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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둘죠? 중돌을 준다는 건 제가 좀 불안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태격은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허리 품었네요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